고향시 마을라디오 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냉면 가게 류미경입니다 봄 시즌 1회 2 드디어 제가 돌아왔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바야흐로 봄에서 여름으로 슝 슝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의 회담으로 그것도 판문점에서 냉면을 먹는 그 시간에 옥땡땡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제가 냉면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 음악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크라잉 미트 리버예요 어떻게 신나시나요? 저와 함께 어깨운동 먼저 시작하시고 좌우로 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워밍업을 하면 기운이 팍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서 예능 끝낼게요 냉면 가게에서 그동안에 정말 일이 많았어요 주방에서 거의 냉면물을 1톤 트럭으로 하나는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냉면 시즌이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월 28일 그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게가 이렇게 번성할 줄은 몰랐죠 자 이렇게 활성화되는 날이 있다라면 또 반대로 비가 최근에 여름 장마도 왔는데 비가 계속 주룩 주룩도 아니고요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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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쓰러질 만큼 강풍과 게릴라성 폭우가 동반이 되었는데요 이런 날의 냉면 가게는 이렇게 손통 털고 있어야 될 만큼 아주 한가해요 이런 가게가 활성화되는 날과 가게가 안 되는 날이 극과 극인 게 바로 이 냉면 가게인데요 뭐 굳이 제가 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옥땡땡 가게가 활성화되는 날과 비활성화되는 날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옥땡땡 가게가 11년 동안 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가루를 납품하는 메밀가루 납품하는 회사죠 그 회사 사장들이 기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에서 사실 냉면 가게는 규모가 커야 돼요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가게 평수가 만약에 50평이면 뒤에 음식 저장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뭐 재분을 해주는 그런 공장들 해서 뒤에 있는 그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가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게에서 제 동생 가게는 좀 작아요 한 40평 정도 돼요 실평수가 이런 가게가 이렇게 10년 이상 유지되는 거 이 세상에 좀 기적들이 많죠 예수님도 물리를 걸으셨다 천지 창조를 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 그거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대기업의 홍수 속에서 옥땡땡 4개 같이 아주 소규모의 작은 동네 가게가 이렇게 지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장황동 호수로 6,7,2 길에 있는 그 가게 오셔서 힘 좀 실어주세요 더군다나 메밀로 된 평양 냉면은 화병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화를 시켜주는 음식이거든요 몸속에 들어갔을 때 촉촉하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쌓여있는 울분과 화기를 확 내려주는 음식 그것이 바로 메밀 평양 냉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가게가 활성화되는 날과 비활성화되는 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비가 오면 국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죠 더더군다나 찬 냉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하는 집에 많이 가게 되고요 옥류담 같은 경우에는 어우 옥댕댕인데 또 실수했네요 이거는 쑤워 드릴게요 이 옥댕댕 가게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혹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추운 날씨에는 뭐 사이드 메뉴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해서 팔기는 하는데 매상이 활성화되는 날이 뭐 한 4장 5장 이렇게 매출을 찍는다라고 하면 비활성화되는 날은 한 장 찍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날 바로 그날 미친듯이 일을 하는 거죠 현장에 있는 저는 거의 반 미친 사람이랍니다 저는 거의 일하는 기계에요 뭐 냉면 만두 녹두 갈비탕 뭐 여타 기타 등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오죠 그러면 거의 1초에 하나씩 갖다 놔야 돼요 고명 육수 면을 삶고 빨고 삶고 빨고 네 이게 바로 활성화되는 날의 풍경입니다 비활성화되는 날은 뭐 음식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옥댕댕 가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음식이 현장에서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 손으로 제 손 보이시죠 이 뼈마디 굵어진 거 한번 보세요 야 애기야 너도 한번 내 손을 한번 보렴 이런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람 손을 거친 음식하고 기계를 거친 음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제 냉면 면발이 입속으로 후루룩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절반 정도 냉면을 먹었을 때에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너무 구태우연해 왜냐하면 공장 음식은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기계가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면발 하나 육수 한 모금 먹을 때까지 정서가 좀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냉면이 활성화되었을 때 왜 사람들이 가게를 많이 올까 물론 이제 뭐 TV에서 대통령하고 같은 시간대에 냉면을 이제 먹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먹고 난 다음에 참 맛있었네 그 상상을 느끼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 하나에도 아 제가 오늘은 계란 가지고 왔어요 이 계란은 이 계란은 공장에서 만든 계란이고 그냥 뭐 먹으면 몸에서 영양분으로 되겠죠 그런 이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음식의 특징은 마지막 순간까지 상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 셰프가 하는 집 혹은 뭐 대를 이어서 전통을 이어가는 집 그런 집을 찾아가면 영락없이 그 집은 다 사람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공장에서 세팅 쫙 제대로 돼서 그냥 마지막에 세팅만 해서 딱 갖다주는 사람 손 길이 안 탄 음식보다는 손길을 탄 음식이 마지막 그 한 면발 한 가닥 그 다음에 육수 한 모금 에까지 그 만든 사람의 어떤 상상 그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정까지가 이 음식에는 담겨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그냥 편하게 라면처럼 즉석 조리된 음식 뭐 모든 프랜차이즈는 다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집밥도 만들고 스스로 식재료를 만들어서 내 손에 내 손에 기운이 탄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겠어요 사람 손에 기운이 탄다는 거 한마디로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탄 음식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묵음 처리할게요 옥땡땡 가게가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그러면 여기도 부딪혀 여기도 부딪혀 많이 부딪히거든요 요즘처럼 이 디지털 시대에 저처럼 저 SNS 이런 기기 중독자인데요 사람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가게에서 어깨 부대끼고 막 쿵쿵쿵 걸어다니는 발소리 다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주방으로 막 냉면 4개 5개 이렇게 부르는 소리들 이런 북적거림을 느끼고 싶어서 그 옥땡땡 가게 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 만들 때 왜 철학 내지는 그 사람의 상상이 들어가 있냐라면 어떤 음식들은 처음에 특히 프랜차이즈가 이런 게 심한데요 먹으면 첫 맛은 맛있어요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째 정도 입에 넣었을 때 이 구태의연함은 뭐지? 그 구태의연함이 바로 기계라는 거죠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면 굉장히 깔끔하겠죠 위생적이고 모양도 균일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게 없겠죠 뭐 기계가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그 음식들은 점점 먹을수록 살짝 살짝 기분이 좀 우울해진다 라고 해야 되나요 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들이 있죠 하나에서 열 가지 옥땡땡 가게는 면이니까 기본 면 반죽 그 다음에 면 육수 빼는 거 위에 고명 무 계란 오이 그 다음에 고기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을 타사한단 말이에요 그 음식은 마지막 먹을 때까지 사람이 만들었어 보이지 않게 그런 정서를 이 음식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지 않을까요 또 유명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길래 니네 집이 줄을 서서 내가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번호표 받아가면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실제 먹어보면 번호표 서는 집이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 묵지를 않아요 재고가 아니고 바로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음식이니까 재료가 일찍 소진이 돼요 일찍 소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맛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이 더 맛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음식 만드는 사람의 성정과 이 사람이 어떠한 상상 내지 사유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음식 하나에 담기는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굉장한 예술의 거의 정점에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여기 뒤에 작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작품 좀 소개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원더우먼이라고요 이건 제가 한 영상작업이 아니고요 오혀나 씨라고 2013년도에 여기 영상미디어센터 주부동아리 3기를 졸업하는 그분의 이제 이 다큐멘터리 작품인데 거기에 제가 주인공으로 좀 잠시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라보는 예술가라고 하는 거는 예술과 일상은 분류되지 않는다 구분할 수가 없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예술작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게 좀 참 예술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를 이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작품에 그 오현아 씨가 담았고요 이 뒤에 그녀에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그녀에게는 저도 여기 주부 영상 동아리 3기 출신인데요 제가 만들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업이 뭘까 하니까 예전에 제가 무용을 했고 지금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무용작품을 어떻게 하면 노동하고 접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나라고 한 게 바로 이 그녀에게 라고 하는 조금 난해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조각보요 이거는 박혜영이라고 그 평택에 있는 작가가 만든 건데요 이런 작품들도 다 그 사람의 생각이죠 특히 조각보에 색깔이 많잖아요 구성도 있고요 이것도 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간 거죠 자기의 어떤 창작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만든 건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음식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예술의 가장 최고 정점에 있다 이런 미술품들은 시대를 초월할 수 있죠 음식은 그 당시에 이 사람 몸속에 흡수되면 끝나니까 그러나 나를 구성해 주는 이 몸속의 음식이 나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가장 최고 위에 있는 어떤 예술가는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술하는 거 하고 일상에서 노동하는 거나 또 일상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거나 이거를 약간 구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저로서는 노동을 통해서 다시 예술을 재해석을 하고 예술 속에서 다시 노동을 보는 거 이런 어떤 믹스가 제가 현재 많이 되다가 보니까 노동을 하면서 예술을 하는 이 삶 굉장히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방의 노동자로서 아주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차게 힘차게 무용뿐 아니라 주방의 노동도 엄청나죠 전부 다 어깨 팔 이 근육 한번 보세요 노동자의 근육입니다 근육 한번 잘 봐 이런 어떤 노동과 예술 일상을 분리하지 않고 잘 결합해서 사는 이런 건강한 삶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옥땡땡 가게에서 한 가지 더 있었던 에피소드라면요 최근에 4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3주 동안 가게가 아주 바빴는데요 그때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좀 불렀죠 모셨다고 하긴 그러고 그런데 모두 이번에는 몽골 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말 모르시고요 영어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뭡니까 제가 바로 바디랭귀지의 제가 바로 바디 바디랭귀지의 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바디랭귀지로 통했고요 아무튼 매출에 그 몽골 노동자들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집에 돌아오면서 그날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몽골에서 오신 그 노동하시는 분들이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2000년 전 고려를 침공하였던 징기스칸이 자기의 후손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갑자기 역사에 대해서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려시대 때 우리 진짜 그랬잖아요 다 저기 뭐야 공량 한다 이래가지고 다 전부 다 영화도 있었죠 뭐뭐 영화요 우리나라 여자들 다 끌고 여자 없는 몽골로 끌고 가고 이 비참한 그런 고려시대를 지나서 반대예요 지금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옥땡땡 노동 주방에 와서 무도 썰고 계란도 까고 설거지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일을 정말 못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우리가 10이라면 그들은 1.5 겨우 그들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를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쩌면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일하는 노동의 피를 타고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빨리 빨리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두 번째라면 번호표도 이번에는 불렀어요 우리 가게에 모모 식품영양학과 에 관련하는 그 학생이 알바를 나와요 그 학생은 번호표를 참 부르고 싶었나 봐요 몇 번 손님 들어오세요 몇 번 손님 들어오세요 그 친구는 남자친구예요 알바하는 친구 그러면서 시간당 만원 알바 우리 지켰습니다 아 그 친구 그날 시간당 만원 알바비 받으면서 정말 신나게 일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봤죠 남북정상회담 통일 이거는 먼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장사하는 가게는 장사가 잘 되고 또 물건을 대주는 공장들에서는 물건이 많이 나가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원활한 거 몽골 사람들이 옥유담 옥땡땡 가게 주방에 일하러 오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와서 충분히 돈 많이 벌어서 가고 이렇게 뭔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번 저는 봄 시즌 2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 옥땡땡 가게가 일임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찾아오셔서 현대인들의 화병을 치료해주는 이 평양냉면 특히 메밀이죠 그 냉면 드셔주시고요 우리 가게 이미 글로벌이에요 몽골러 러시아어 영어 적당히 섞어가지고 다 그들과 소통합니다 이미 이 옥땡땡 가게는 글로벌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옥땡땡 가게는 주인이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여자가 무슨 냉면을 참 이 여자 사장이 류땡땡이라고 하는 그분이 초기에 이 가게 할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꼿꼿하게 버텨서 오늘날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틈바구니에서 필머며농 장머며농 평머며농 머시기 머시기 이런 많은 유명하다라는 실향민들이 만든 그 냉면 가게 틈바구니에서 이 옥땡땡 가게 여자 사장이 이 힘으로 번창할 겁니다 번성하시고요 이 가게가 잘 되면 경상도와 또 이 평양냉면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뭐 교류라고 하는 거 소통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의 대립과 혼돈 속에서 새로움이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통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과 극의 대립과 충돌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 중심에 바로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 여자의 힘 믿습니다 남자들 모두 다 자리 다툼하느라고 정신없죠 우리 여자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Cry me to river 다시 한 번 더 듣고요 Cry me a river네요 다시 한 번 좀 춤 좀 춤 좀 춰보시면서 그 여자의 냉면 가게 봄 시즌 2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어요 저와 같이 춤춰요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올 한올 엮어가는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이러고 자 모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